아 아 마이크 좀 샤방샤방하게 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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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오셔도 되요 부끄럽죠?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? 침 뱉지 마요 나 사랑해 왜 하는 거야? 부끄럽죠?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